첫 게임을 할 때 로딩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 몇 판마다 똥컴인 팀원을 만나는 거 아닐까요? 첫 판만? 아! 아 근데 디스크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이름이 뜨거든요 적어드릴게요 어 뭐야? 왜 한글로 쳐졌어? 제가 번역을... 그걸로 보내드렸네요 하드디스크 혹시 C드라이브가 맞으신 거죠? 느리다 거의 피스톨 라운드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요 게임 어디 깔려 있죠? C드라이브에 깔려 있죠 확실하신 거죠? 아 예 확실합니다 혹시 진짜 실수로 하드에 까셨다든지 절대 아니에요 게임은 무조건 D드라이브 D드라이브요? 어?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눈쟁 문제결소 3화입니다 게이밍 모트 꼭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뭘까요? 가격, 목적, 어떤 게임인지 까지가 나와야겠죠?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뭔가를 추천을 받으실 거면 이렇게 해주면은 게이밍 노트북? 뭐 한 천만원짜리 그냥 한 500짜리 아무거나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이제인 2600 D450M 에즈락 순정 8기가 2개의 RX 580 진짜 딱 베이직 네 여기서 CPU를 5600X 글카를 3050으로 바꾸고 이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업글을 하시려는데 조금 좋은 해결책 5600X에 3050 견적을 한번 보면 되겠죠? 5600X가 20이죠? 근데 2600에서 3600 가는 것보다 뭐 비용이 대신다면 5600X 가는 게 낫긴 하니까 근데 글카 3050이라 비용이 3060이랑 3050이랑 가격 차이가 엄청나는 게 아니어가지고 웬만하면 3060 가라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8기가 제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비랩 용량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비트가 깎여가지고 성능 자체가 차이가 나요 웬만하면 12로 가는 게 낫습니다 가격도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이게 100%를 비트에 두고 봤을 때죠 얘가 150퍼인데 200퍼면 이 두 개의 갭 차는 206에 153을 나누면 34에서 35퍼 가량 나는 거죠 가격 차이가 30퍼 나 성능이 올라가는데 가격은 30퍼 차이가 안 나잖아 보통은 상위로 올라갈수록 가성비가 어떻게 돼요? 돈 차이 나는 거에 비해서 성능 갭 차이가 더 적어야 정상인데 보통은 거꾸로 내야 되거든요 성능이 20퍼 올라가는데 가격이 30, 40퍼를 더 줘야 정상인데 3050에서 3060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차이가 3060적이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3060ti는 성능이 더 많이 오르는 대신에 가격도 그만큼 많이 뛰어서 사실상 동급 근처가 아니죠 여기서는 10만원도 안 들고 업그를 할 수 있는데 3060ti는 사실상 완전 다른 급으로 업그를 하는 거라서 비용 차이가 좀 더 나기 때문에 돈이 되면은 맞겠지만 지금급에서 고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당연히 이까지 올라가는 건데 아니면은 이걸 추천한 건 좀 그렇나? 채굴 글카 사도 되잖아 3060 싸게 팔아요 12기가 AS 1년 정도 남은 거 개당 24만원 중고로 사시면 솔직히 나머지 다 업그를 하실 수 있거든요 글카가 AS가 3년인데 1년이 남았다는 거는 뭐예요? 2년 굴린 거잖아 2년 굴린 거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금방 뒤지고 할 정도의 그런 게 크게 아닙니다 저도 채굴 글카를 사서 써봤거든요 아 물론 내가 보증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가격이 워낙 싸니까 쿨러 뭐 대충한 뭐 이런 거 좀 프레쉬하게 케이스도 업그를 하셔도 되는 거고 만일에 2세대를 사신 거면 파워도 꽤나 오래 쓰실 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보드도 오래 쓰신 거라 보드도 업그를 하는 걸 추천하 근데 보드까지 가면 이제 돈이 좀 많이 올라가 버리죠 요렇게 하면 60 램까지 다 해도 60 정도 이렇게 사신 다음에 치킨이나 한 두 개 더 뜯어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얼마요 얼마나 비싸 50 후반이잖아 근데 채굴 글카로 사면 반값이에요 반값 솔직히 AS 2년 버리고 리스크 감소하고도 살만해 어? 블루스크린 하더니 요즘에 발로란트 배그 같은 걸 키면 튕기고 블루스크린 현상 발생 아 VGACS? 이거 글카쪽 아니에요? 발로란트 글카 그렇게 많이 안 쓰긴 하는데 뭘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OCCT 프로라는 걸 까세요 파워 있죠? 파워에 오토 두고 스타트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아 요약이 너무 깔끔하게 떠요 초보자도 알기 쉽게 30분 동안 돌리시면 됩니다 30분 동안 돌리지도 못하고 에러 뜨면서 꺼진다? 컴퓨터 어딘가에 이상 있는 거예요 CPU 같은 경우는 이제 100도 찍는지 아닌지를 보셔야겠죠? 돌리니까 98도 CPU 같은 경우인데 13700K면은 쿨러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클럭이에요 여기 이제 내려보시면 P코어 클럭이 있고 E코어 클럭이 있거든요 이 P코어 클럭이 과하게 떨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오버클럭 세팅이 돼 있으신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만일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온도 커버가 지금 쿨러 단에서 뭔가 이슈가 있어서 너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윈도우 진입하자마자 떴다고요? 포맷 해보셨나요? 일단 포맷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 켰는데 안 뜨신다는 거는 하드웨어 이슈일 가능성은 크게는 없거든요 요즘 포맷 쉽잖아요? 초기화 EPC 초기화 들어가서 EPC 초기화 모드랑 목재고 클라우드 다운로드 하면 포맷이에요 이게 99% 포맷 느낌? 아 발롤한테 벵가드 색깔 노란색? 원래 잘했는데 예전에 봤던 거 같은데 input x64.6 있네요 아 잠깐만 이거 레지스트리 건드는 거네? 지우고 다시 넣네 레딧? 근데 이런 게 보통 맞아요 저도 솔직히 이런 거를 알아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조사해 본 다음에 되네? 그럼 되는 걸로 파악하고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렇답니다 마이크가 드시네요 경쟁이든 일반이든 사격장 들어갈 때 첫 게임을 할 때 로딩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 몇 판마다 똥컴인 팀원을 만나는 거 아닐까요? 첫 판만? 아 근데 사격장도 들어가는 것도 오래 걸리는 거라 아 그래요? 디스크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이름이 뜨거든요 적어드릴게요 어 뭐야 왜 한글로 쳐졌어 제가 번역을 그걸로 보내드렸네요 하드디스크 아 혹시 C드라이브가 맞으신 거죠? 네 P3일이면 SSD 슈는 아닐 것 같은데 첫 번째 판이 느리다 거의 피스톨 라운드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요 에? 게임 어디 깔려 있죠? C드라이브에 깔려 있죠 확실하신 거죠? 아예 확실합니다 혹시 진짜 실수로 하드에 까셨다던지 절대 아니에요 게임은 무조건 D 드라이브요? D 드라이브요? 어?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라이엇 게임즈가 아마 있... 잠깐만요 발로란트가 어? 아 아 하드디스크에 게임을 깔아 놓으셨네? 그... 그러면 그 문제가 맞습니다 그냥 네 확정 게임을 더 뒤에다 깔아놨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그때 생각으로는 뭐 용량이 많다고만 아 그쵸 보통 이제 그 생각으로 C드라이브에 윈도우 깔았으니까 게임은 뒤에 깔아도 안 느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 게임도 로딩을 하면서 파일을 계속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이 느린 이유는 처음에는 하드디스크 느린 데서 캐싱을 해야 되니까 한번 캐싱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괜찮아지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9시 40분이잖아 왜 이렇게 계속 들어와 오케이 다른 두 명은 빼고 이 사람은 받겠습니다 문제 해결소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아 아닙니다 그 컴퓨터 관련이나 이제 그런 관련입니다 아... 컴퓨터 관련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하당이라는 작자가 제가 게임을 할 때마다 뒤지게 못한다고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피드백을 준다 아니요 근데 본인도 뒤지게... 감독이 그 선수보다 잘해서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정말 명쾌한 문제 해결 그쵸 아 꼭 좋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수고하십시오 안돼 안돼 오늘 여기까지야 나 너무 많이 받았어 지금 3시간 동안 하고 있어 안돼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문쟁이가 또 다 해놨잖아요 여기 게임별로 글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까 발로란트 보시면 240 방어의 글카가 3050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3050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거의 글카를 안 쓰는 수준 옵션 타이어 보면 매주 일요일 날 2 2 3 3 3 4 5 4 감사합니다.